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오랜만에 저희들이 와이어샤크 기능 중에서 우리가 보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개 강의에서 스태티스 상황 분석하는 이거를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 이 중에서 한 기능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침해사고 분석하는 과정,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것들 공격을 진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포트 스캔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공격이 공격코들이 들어왔는지 그게 이제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대량적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좀 많은 스캐닝을 하면은 이제 어떤 자동 스캔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앤맵이나 그런 걸로 포토 스캔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취약점 분석 어떤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분석해 나가면은 이게 뭐 시간 타이밍이 어떻다. 그 다음에 아 이게 되게 짧은 시간에 들어온 것 같다. 어느 정도 가뭄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어떤 패턴들을 들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 이 화면에서 바로바로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태티스 이것을 기능들을 가지고 여러가지 분석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그냥 하나씩 이렇게 눌러봐도 됐습니다. 눌러봐도 굉장히 좋은데 이 중에서 이제 웹 서비스 쪽으로 공격이 들어왔다면은 당연히 HTTP 통신 쪽으로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스태티스 중에서 HTTP에 있는 이 기능을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 스태티스 이 부분도 여러분들 두 개를 활용하면 좋은데 우선은 HTTP 같은 경우에는 HTTP 통신으로 들어오는 프로토콜로 들어오는 것을 요약해서 이제 보여주고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패킷을 지금 보면 약 한 11메가 정도예요. 굉장히 큰 편이죠. 큰 편이고요. 이걸 이제 저희가 네서스라는 도구 이 도구를 가지고 이제 메타스포로이트 버전 2를 가지고 돌린 그 패키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약 한 8분 정도 계속 자동 스캔을 돌렸던 패키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수히 많은 패키지 들어온 것이고 실제 공격이 성공한 패키지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선은 상황 파악부터 진행을 하는데 HTTP 중에서 이제 패키 카운트하고 리퀘스트 이 부분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패키 카운트라는 것은 각각이 돼서 이제 상태 코드 리스판스, 그 리퀘스트 되어 있는 그 상태 코드에서 리스판스가 이제 됐겠죠. 공격자가 요청을 보내면은 응답이 올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HTTP 상태 코드에서 200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0페이지로 통해서 이제 납 파운드가 카운트가 굉장히 많죠. 요거는 이제 스캔 과정에서 이제 없는 페이지로 접근하는 거 즉 어떤 사전 파일을 이용해서 내가 디렉토리를 계속 점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 여부를 검사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요런 것들이 이제 납 파운드가 이제 뜨겠죠. 그 다음에 이제 500에러는 거의 없는 걸 보니까 어떤 SQL 인젝션 공격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페이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접근된 페이지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메소드 정보들을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요청한 값이겠죠. 포스트로 보내는 것은 거의 데이터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TTP 리퀘스트 이제 요청 기준으로 나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TTP 리퀘스트를 하면은 지금 아래 보면은 이게 분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거리죠. 그 때문에 뭐 실무에서도 어느 한 뭐 한 5분이면 5분 1분이면 1분 정도를 이렇게 잘라서 보긴 보는데 요거는 약 8분 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뭐 물론 이게 제가 설명하는 것이 뭐 모니터링 아니면 치매 사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패킷 분석을 하는 그 사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공격 어떤 그 자동 도구를 여러분들이 돌릴 때 이걸 계속 공격자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얘를 내가 이 안에 어떤 패킷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패킷 정렬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웹 로그를 보시는 것도 괜찮죠. 웹 로그를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8180번 대역으로 메타스포이트 8180 포트 대역으로 무수히 많은 공격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넷서스에 관련된 것이지만은 넷서스 같은 경우에도 웹 스캔 웹에 관련된 패턴들을 좀 많이 삽입을 해요. 그래서 실제 취약점들을 이제 도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폴트 계정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찾았을 때 이쪽에 보면은 뭐 디렉트리 리스팅 취약점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야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없는 페이지로 그냥 접근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전 파일을 그냥 막 돌리는 경우들도 패턴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여기가 다 있는 페이지는 아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당시간에 굉장히 많은 무수히 많은 8.1.80 대상으로 많은 패킷들을 보냈다. 예 그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짧은 패턴이라도 짧은 패킷이라도 어떤 거를 이제 자동으로 돌렸냐 아니면 정말 포트 스캔만 돌렸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트 2에서 얘는 이제 attp 패킷 정보 중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 ipv4 버전 4에서 이 포트 데스티니션과 포트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포트별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명확하겠죠. 이 패킷 안에서 굉장히 많은 패킷들이 발생했는데 만약 80포트에만 발생을 했다. TCP가 80포트에만 발생했으면은 그거는 웹 스캔 도구에서 80포드 대상으로만 굉장히 많은 패턴들을 발생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넷세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안에 기능이 포트 스캔까지 같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다양한 웹 스캔 도구 같은 것도 포트 스캔부터 먼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포트 스캔을 했기 때문에 TCP 쪽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트, TCP 포트들이 모두 다 접근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찍혀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80포트 같은 경우나 445포트 같은 경우에는 취약점이 어느 정도 열려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공격을 한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오래 걸려요. 지금 현재 포트별로 나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들이 있고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 번대 뒤에 65,535까지 아마 포트 스캔을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이 패킷을 봤을 때 여기에서 뭐 HTTP라고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우선은 요 패킷 정보에 대해서 요약을 할 수 있는 요 기능들 요 기능들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내가 어디에서 이거를 공격을 분석을 포인트를 어디로 잡았지 요거를 판단하시면은 더욱더 효율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부분까지는 더욱이 상당한 자유가 된다는 듯이 3번 정도가 많아졌고 요거는 몇 가지 등을 유행할 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아, 첫 번째도 진짜 와요.